대전과 세종, 충남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또 충청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소나기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으며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되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3도, 천안 32도를 보이겠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. 기상청은 모레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